탑층 집돌이의 라이프스타일 채널 미스토르 부탁입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애플 생태계를 쓰시는 분들 혹시 기록용 노트나 메모는 어떤 앱을 쓰시나요? 저는 3가지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PC에서 각잡힌 문서작업은 노쇼는 손글씨 필기용 노트는 아이패드 굿노트를 이외의 모든 정보들은 애플 순정 메모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3가지 앱 중에 가장 의존도가 높은 앱이 바로 메모앱인데요. 메모앱은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3개를 넘나들며 광범위하게 활용하다 보니 의존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대본이나 블로그를 저는 메모앱으로 작성하는데 맥북에서 작업을 하다가 외출 시엔 아이패드로 연이어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잠들기 전 불현듯 수정할 대본이 생각나면 옆에 있는 아이폰으로 바로 대본을 불러와 수정할 수도 있죠. 용도가 완료된 정보들은 마치 창고에 보관하듯이 쉽게 손가락 하나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유튜브 대본, 블로그, 강좌, 요리, 학습, 투자용 지수체크, 기타 생활 정보들까지 오늘은 저의 정보 생태계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메모앱 꿀팁을 모두 공유해봅니다. 혹시 아직도 메모앱을 포스틱처럼 단순 메모지 용도로만 쓰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모든 액정 디스플레이는 눈이 편한 검정색 다크 모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드 변경은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서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처음 메모앱을 실행하면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에서 연동할 수 있도록 iCloud 계정이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고 우측 꺽쇠를 눌러 폴더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iCloud 외에 사용 중인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계정도 활성화시켜 작성한 메모를 동기와 연동 없이 해당 디바이스에만 저장해 사용할 수도 있고요. 디폴트 세팅을 바꾸고 싶다면 설정, 앱, 메모앱, 기본 계정을 iCloud나 아이폰으로 변경해 사용하면 됩니다. 메모 계정에서 계정 추가를 누르면 구글, 네이버 같은 서드파티 계정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 계정 추가 후 해당 계정으로 들어가서 메모앱을 활성화시키면 메모장에 해당 계정의 폴더가 추가로 생성되어 사용 중인 모든 서드파티 메모들까지 한 곳에서 모아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폴더 생성은 좌측 하단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면 폴더가 생성됩니다. 폴더를 생성하면 디폴트 폴더인 메모 폴더 아래에 생성한 폴더들이 병렬로 배치되며 생성된 폴더로 들어가서 우측 상단 점 3개를 누르면 보기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디폴트 세팅은 목록 보기로 되어 있고 갤러리로 보기를 누르면 썸네일 형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하위 폴더를 추가할 수 있고 다음으로 정렬을 눌러 원하는 기준으로 메모들을 정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좌 폴더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유튜브로 강좌 영상을 보다가 공유 버튼을 눌러 메모 앱을 클릭 후 원하는 폴더를 선택하면 해당 폴더에 영상 링크를 바로 스크랩하여 리스트업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폴더 생성 시 스마트 폴더로 만들기 옵션을 사용하면 태그와 필터 기능을 이용해 관리할 수 있고 홈 화면 태그 카테고리에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생성해 사용 중인 폴더를 우측 상단 점 3개를 눌러 스마트 폴더로 변환하면 폴더 안에 모든 메모의 폴더 제목이 해시태그로 표시되며 스마트 폴더로 변경됩니다. 단 폴더에 하위 폴더가 없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폴더는 처음부터 많이 만들어 놓는 것보다 관련 메모가 많아지면 그때마다 하나씩 생성해 독립시켜주는 것이 좋더라고요. 폴더 이동은 손가락으로 꼭 누른 상태로 원하는 위치로 떨구면 병렬 이동이 되고 특정 폴더 안으로 밀어 넣으면 하위 폴더로 계층 이동이 됩니다. 같은 애플 사용자들과는 사용자를 초대 후 상대가 초대를 수락하면 폴더를 통째로 공유해 공동작업을 할 수 있고 권한 설정도 가능합니다. 여행 계획 같은 거 짤 때 가족들과 활용해도 좋겠죠? 메모 작성은 일반 메모와 빠른 메모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 메모는 메모 앱을 열고 우측 하단 아이콘을 누르면 메모가 생성되며 폴더로 이동해 메모 생성을 누르면 해당 폴더에 저장되고 폴더 선택 없이 메모 생성을 누르면 메모 폴더에 저장됩니다. 물론 작성된 메모는 자유롭게 이동 배치도 가능하구요. 빠른 메모는 말 그대로 포스틱처럼 작성할 수 있는 메모인데 빠른 메모 폴더에 자동으로 저장된 후 앱이 자동으로 닫힙니다. 클릭 한 방으로 빠른 메모를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아이폰 컨트롤 패널에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홈 화면에서 우측 상단을 쓸어내려 컨트롤 센터로 들어가 좌측 상단 플러스 버튼을 눌러 빠른 메모 항목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고 일반 메모 항목도 추가해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폰 홈 화면에서 메모 앱 위젯도 만들 수 있는데요. 바탕 화면을 꾹 눌러 위젯 편집 모드로 진입 후 위젯 추가를 누른 후 위젯 검색으로 메모 앱을 선택하면 5가지 모양의 위젯을 선택해 추가할 수 있고 폴더를 지정해 빠른 선택도 가능합니다. 저는 아이폰 화면 하나는 자주 사용하는 위젯 폴더 6개를 넣어서 한 방에 클릭해 쇼트컷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메모는 첫 줄이 제목이 돼서 디폴트 세팅은 가장 큰 제목 포인트로 작성이 되는데 이것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설정, 메모, 새로운 메모 시작 스타일에서 본문으로 바꿔서 작은 폰트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나 비용을 위한 메모 작성 시 숫자 타이핑 할 때에도 재미있는데요. 숫자와 수식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메모에 삽입하고 싶은 항목은 3가지 모드 중 선택하여 삽입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필요 없겠죠? 활자 편집은 더블 탭하면 단어가 선택되고 트리플 탭하면 문장이 선택되는 건 다들 아시죠? 활자를 선택하기 위해 커서를 이동하는 방법은 손가락 두 개로 이동할 수 있는데 저는 손가락 하나만 사용해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로 이동하는 것이 편하더라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에서 키패드를 터치하면 드래그가 가능합니다. 활자가 선택되면 기본적으로 오려두기,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세 손가락을 한 번 오므리면 복사, 두 번 오려내기, 세 손가락을 펼치면 붙여넣기입니다. 선택 영역에서 우측 화살표를 밀면 자동완성이 나오는데 연락처를 눌러 저장해놓은 사람의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클릭하면 바로 붙여넣기가 되고 암호를 누르면 키체인에 저장된 암호도 바로 불러와 타이핑 없이 붙여넣기 할 수 있어 손으로 타이핑하다 오타가 나서 대략 난감한 사태를 미리 봉쇄할 수 있죠. 개인정보나 암호처럼 민감성 정보를 담은 메모는 우측 상단 점 3개를 눌러 메모 잠그기 기능으로 잠궈놓을 수 있습니다. 암호 옵션은 설정, 앱, 메모, 암호 설정으로 들어가서 기기 암호, 사용자 설정 암호, 페이스 아이디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이프 몰래 비자금 관리하는 분들은 필수... 링크 추가를 누르면 복사해놓은 웹사이트 링크뿐만 아니라 노션처럼 메모 앱 내에서 다른 메모들 링크도 걸어줄 수 있는데 링크 걸고 싶은 메모의 제목을 타이핑하면 해당 메모가 자동으로 돌출되니 클릭해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또 하나 개꿀 기능이 번역 기능을 누르면 다양한 번역 옵션이 나오고 발음까지 들어가면 메모를 바로 번역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검색을 누르면 바로 구글 창으로 전환되어 선택한 문구가 구글 검색창으로 자동 검색됩니다. 네이버를 쓰시는 분들은 별 필요는 없겠죠? 키패드에서 편집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데 편집하고 싶은 필드를 선택 후 텍스트 포맷 모드로 들어가면 폰트 크기와 형식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모르는 개꿀 기능인데 머린말 부머린말은 밑에 본문이 있다면 본문을 접을 수 있는 꺽쇠 모양의 토글 스위치 기능이 생깁니다. 노션이나 워드프레스처럼 토글 스위치를 이용해 머리말만 리스트업에 필요한 단락만 펼쳐서 본문을 볼 수 있죠. 지저분한 링크나 HTML 코드 같은 거는 접어놓고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펼쳐서 보면 좋겠죠? 모노 스타일을 선택하면 해당 영역이 음영으로 구분이 되어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폰트 색상도 5가지 중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줄에 있는 목록 옵션은 빌렛 포인트, 하이픈, 숫자로 목록 형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숫자와 점을 치면 자동 넘버링이 되는데 이 기능이 저는 좀 불편해서 뒤에 나오는 희망 개선 사항에 넣었습니다. 들여쓰기도 정말 많이 쓰는 기능인데 아이콘을 클릭해 사용해도 되지만 그냥 손가락으로 해당 항목을 밀면 들여쓰기가 됩니다. 반대로 밀면 들여쓰기가 취소되고요. 맥북에는 들여쓰기 아이콘이 없어 단축키 커맨드 대가로로 들여쓰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블록 인용문도 활용하여 문소를 좀 더 깔끔하고 가독성 있게 편집할 수 있어요. 인용구, 명언, 제목에 활용하면 문서가 뽀대납니다. 혹시 편집하다가 실수하면 상단에 실행 취소, 실행 복귀를 이용하면 돼요. 세 손가락을 왼쪽으로 쓸어지면 실행 취소 오른쪽으로 쓸어지면 실행 복귀입니다. 메모 삭제는 목록을 왼쪽으로 밀어 휴지통을 클릭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을 잘못 눌러 메모를 삭제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폴더 목록 제일 마지막에 최근 삭제된 항목에서 찾아 편집, 선택, 이동으로 복구하면 됩니다. 마트에서 장보기나 쇼핑할 때 쓰는 할 일 목록도 정말 유용하죠?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할 일 목록을 누르면 투드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완료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항목을 확인하면 자동으로 목록의 하단으로 이동하는데 이동하지 않게 하려면 설정, 앱, 메모, 체크한 항목 정렬 옵션에서 수동으로 설정해주면 됩니다. 메모에 간단한 표를 삽입할 수 있는데 표의 점 3개를 눌러 행과 열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산운용에 필요한 5개 핵심지수는 메모장의 표로 만들어 일별로 체크해보고 있어요. 뭔가 튀는 지수가 있다면 대비를 해야겠죠? 메모 앱의 하이라이트인 첨부 기능은 클립 아이콘을 눌러 옵션을 볼 수 있습니다. 문서 파일, 오디오, 비디오, 사진 파일을 첨부할 수 있고 오디오나 비디오 파일은 메모 앱 내에서도 바로 구동할 수 있으면 첨부한 파일을 꾹 눌러주면 파일만 복사,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메모 앱에서 오디오 녹음을 할 수 있는데요. 좌측 전사문 기록 기능을 이용하여 텍스트 변환이 가능합니다. 강의, 상담, 회의록, 녹취록 작성 시 유용하겠죠? 아이폰으로 통화 녹음을 하면 자동으로 통화 녹음 폴더가 생성되어 오디오 파일과 전사문으로 저장되며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원되는 기기는 AI 요약 기능도 가능합니다. 메모 안에서 사진 또는 비디오를 바로 찍어서 문서에 첨부할 수 있는데 첨부한 사진을 꾹 누르면 보기 옵션에서 작게 보기, 크게 보기를 선택해 메모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작게 보기를 선택해도 썸네일을 누르면 사진 파일만 크게 볼 수 있고요. 메모 앱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사진 앱에는 따로 저장되지는 않는데 사진 앱에 저장하고 싶다면 설정, 앱, 메모로 들어가서 사진 앱의 저장 항목을 활성화 시켜주면 됩니다. 메모 앱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이 바로 문서 스캔입니다. 스캔하고 없어도 저는 이 문서 스캔 기능으로 종이노트를 모드 스캔 후 PDF로 변환해 공유 기능으로 굿노트로 불러와 사용하고 있어요. 문서 스캔을 켠 후 우측 상단에 자동 스캔을 사용하면 문서를 인식하여 자동으로 촬영합니다. 저는 거치대를 이용하여 종이노트 페이지를 넘기면 알아서 모드 척척 촬영과 스캔을 해주니 노트 한 권도 뚝딱 스캔이 가능하더라고요. 수동 스캔으로 사용 시에는 스캔 영역을 사용자가 좀 더 정밀하게 설정하여 촬영 버튼을 직접 눌러 원하는 부위만 부분 스캔도 할 수 있습니다. 스캔이 잘못되면 좌측 다시 찍기 기능으로 재촬영할 수 있고 스캔 항목을 유지하면 다음 페이지 스캔으로 넘어갑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문서 스캔이 완료되어 스캔 문서가 PDF로 메모에 첨부됩니다. 가전제품 구입 시 함께 들어있는 사용 설명서도 이렇게 스캔하여 모두 메모 앱에 보관해 놨다가 필요할 때 검색해 사용하고 있어요. 자동차 정비 후 차량 정비 내역과 영수증도 종이로 보관할 필요 없이 이렇게 스캔하여 메모 앱에 보관하면 비용과 교체한 소모품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 편리하고요. 메모에 첨부된 스캔 파일은 꺽쇠를 눌러 훑어보기로 메모 앱 내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고 마크업 기능으로 PDF 문서 위에 하이라이트나 표기도 가능하고 공유 버튼을 눌러 프린트, 파일의 저장, 이메일로 보내기도 가능합니다. 놀랍게도 공유 기능 내의 파파고 번역을 이용하면 스캔 파일을 통째로 원하는 언어로 번역해 번역본 파일을 공유할 수 있어 완전 깜놀했습니다. 스캔 파일을 썸네일로 보는 크기는 작게, 중간, 크게, 3개 중 선택해 메모에 넣을 수 있는데 저는 중간 사이즈로 넣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비 처리나 보험료 청구 시 영수증 스캔 첨부도 모두 이걸로 해결했어요. 텍스트 스캔도 꽤 유용한데요. 책 읽다가 좋은 문구가 나와 필사하고 싶다면 텍스트 스캔을 켠 후 카메라를 갖다 대면 활자가 인식하며 삽입을 누르면 해당 텍스트가 메모에 추가됩니다. 정확도가 100%까지는 아니지만 80에서 90%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일일이 타이핑하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긴 합니다. 저는 도서리스트 같은 거 작성할 때 이 기능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마크업 기능을 이용하면 아이폰의 경우 손가락으로 손글씨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아이패드는 애플 펜슬을 사용할 수 있어 메모장을 군노트나 종이노트처럼 쓸 수 있어요. 자 기능도 재미있는데요. 자를 선택해 마치 종이와 진짜 자처럼 액정 위에서 이리저리 돌려가며 똑바르게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마크업 플러스를 눌러 스티커 추가를 누르면 메모를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스티커도 메모에 넣을 수 있는데 스티커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메모티콘을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피부, 눈, 코, 입, 헤어스타일, 안경, 옷, 몸까지 제법 정교하게 만드는 재미가 쏠쏠해서 이거 만들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텍스트 추가는 텍스트를 블록화시켜 이미지화 할 수 있는 기능인데 안에 세부 설정에 들어가면 폰트를 변경할 수 있어 좀 더 예쁘게 메모를 꾸물 수 있습니다. 영문 폰트는 예쁜 폰트가 많지만 한글 폰트는 별로 없어서 사용하고 싶은 예쁜 한글 폰트체가 있다면 별도로 기기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서명 추가도 재미있는데요. 손으로 액정에 서명을 해놓으면 해당 서명이 저장되고 필요할 때마다 저장해놓은 서명을 불러서 PDF 문서에 삽입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치고 와이프님에게 반성문이나 각서 제출할 때 메모에 도형을 놓고 싶다면 모양 추가 기능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도형을 한 번 탭하면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도형을 채우는 색상과 외곽선 색상 도형의 불투명도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한 번 더 탭하면 도형 안에 활자를 타이핑할 수 있는데 세부 항목에서 문자 편집도 가능합니다. 아이폰에서는 메모를 동시에 두 개를 띄울 수가 없어서 대신 제공하는 기능이 최근 메모입니다. 다른 메모를 열고 싶을 땐 폴더를 이동하여 찾을 필요 없이 해당 메모에서 우측 점 3개를 눌러 최근 메모에서 불러오면 됩니다. 메모 개수가 늘어나면 자주 꺼내보는 메모들은 메모 우측 상단 점 3개를 눌러 폴더 내에 고정시키거나 목록을 오른쪽으로 밀어 핀 아이콘으로 고정할 수도 있어요. 꺽쇠를 눌러 고정된 메모들은 토글 형태로 접을 수도 있고 필 수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메모나 폴더에 리밸런싱이 필요할 때엔 우측 상단 점 3개를 눌러 메모들을 선택해 일괄적으로 원하는 폴더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맥북으로 메모 앱을 사용할 때 유용한 단축키인데요. 새로운 메모는 커맨드 N 새로운 폴더는 쉬프트 커맨드 N 목록으로 메모 보기는 커맨드 1 갤러리로 메모 보기는 커맨드 2 맥북은 메모를 여러개 창으로 띄워놓고 작업할 수도 있는데 활자를 크게 확대하고 싶다면 커맨드 쉬프트 우측 꺽쇠 작게 축소하고 싶다면 커맨드 쉬프트 좌측 꺽쇠로 확대 축소해 볼 수 있습니다. 폰트 사이즈 크기는 커맨드 플러스와 커맨드 마이너스로 조절할 수 있고요. 나머지 단축키들은 화면을 정리해 놓았으니 지금 화면 캡처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맥북에서 메모 앱 설정 모드 진입은 메모 앱을 열고 좌측 상단 메모 설정을 눌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커맨드 쉼표고요. 애플 인텔리전스가 지원되는 맥북이라면 화면 우측 상단에 AI를 활용하는 글쓰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대본 작성 후 교정 작업할 때 맞춤법 띄어쓰기 검수에 사용하고 있어요. 대본이나 블로그 작성 시 말투도 친근하게 전문적으로 간결하게 바꿀 수 있고 하단의 장문을 누르면 쉑집 비트를 활성화시켜 연동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점도 두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목이나 머린말 쓸 때 숫자가 점을 치면 본문 폰트 사이즈로 폰트가 작아지며 자동 넘버링이 됩니다. 그래서 큰 폰트에서 숫자 입력할 땐 어쩔 수 없이 점 빼고 숫자만 칩니다. 키워드 검색 정확도가 좀 떨어져서 어떤 때는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부디 다음번 업데이트해서 수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메모앱의 엄청난 기능들을 살펴봤는데요. 꼭 필요한 핵심 기능만 컴팩트하게 들어있어 메모앱은 작지만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조약돌처럼 강력한 도구입니다. 혹시 메모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메모앱 활용 꿀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